음식물성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식물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체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연관되어 있거나 또는 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말합니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리며 인체에 흡수되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 체내 에스트로겐의 양을 조절합니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 대표적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며 호베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 8프레닐라린 제니는 천연의 여성 호르몬 대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없이 지내는 30년 식물성 여성 호르몬 섭취를 통해 갱년기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식물성 여성 호르몬들과 관련해서 correl Jos어 영на gospels tiempo specializes V8Gen 산업돌laim 수 있습니다. spectramp зр collaborators alone ls 하는